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산 원강사 주지 시광입니다 오늘 또 대방광굴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제61개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1개송은요 수호일체 주야신입니다 모든 정법을 수호한다는 얘기죠 이제 선재동자가 수호일체 주야신을 친견하고 가리심을 청하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야신이 보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우 깊고 자유자재하고 묘한 음성해탈문으로 부처님의 법장을 열어보이고 큰 성과 자비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보리심에 머물게 하고 이롭게 하면서 쉼없이 성근을 사간다 하는 이 설법을 듣고 선재동자는 어떻게 하면 음성해탈문을 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수호일체 주야신은 올해 과거생의 정법이 없어지려 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1천명의 대중이 각각 1천가지의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번뇌와 업이 두터운 나쁜 비구들이 서로 다투면서 공덕을 구하지 않았을 때 전륜승왕이 출가하여 한량한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고 보리심을 내게 하였는데 그 인연으로 열애가 가르친 법이 다시 흥성하게 되었다 하는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출가한 전륜승왕의 딸 법륜화광피군이가 산매를 얻어서 부처님의 법을 자유자유로 설하는데 묘한 음성해탈문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때 전륜승왕은 보현보살이고 그 딸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제는 불부의 항사 앞에 함께하기는 10지 중에 제6지 현전지를 정득하게 됩니다 현전지 보살은 지의 바람을 닿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호일체 주야시는 과거에 출가한 전륜승왕의 딸 법륜화광피구가 산매를 얻었고 부처님의 법을 자유 설할 때 묘한 음성해탈문을 얻었는데 그때 전륜승왕은 보현보살이고 그 딸은 법륜화광피군이는 자신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제의 동자는 육지를 얻게 됩니다 지의 바람을 닿게 됩니다 이제 62개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개성은 계부수화주야신입니다 나무의 꽃이 피어내는 계부수화주야신 모든 나무에 꽃을 피워주는 밤의 신입니다 선제 동자가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주야신은 선남자여 나는 산이나 물이나 성지나 벌판 등지에 있는 중생이 해가 지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고 도착해야 할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나게 하노라 하고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중생들이 나와 내 것에 집착하여 무명의 암실에 머물고 어두움에 머문다는 거죠 온갖 견해의 숲에 들어가 탐해에 얽매이고 분노에 무너지고 우치에 어지럽혀지고 시기 실투에 휘감겨 생사윤회를 하고 지난 날에 불보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온갖 신통력으로 그들을 구제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 싯바람이를 알려줍니다 싯바람이를 알려주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듣고 난 뒤에 선지의 동자는 제7원행지를 얻게 됩니다 그 원행지는 방편 바람이라는 것을 닫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행지라고 하는 것은요 먼 곳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 저 멀리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중생을 일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방편을 섭니다 원행직 하면 우선 사람이 먼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관세현보살 보험품에 나오는 발고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고예락이 뭐냐 하면 발의 고통이 따라서 낙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절에서 우리 노보사림들 일을 보면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젊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이 달아가지고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참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발이 고통이 없으면 낙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낙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원행지 보살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먼 곳을 싫다하지 않고 어디든가 가시는 것을 원행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제 동자는 중생들이 어두움에 머물고 있다 하는 집착에 의해서 분노에 있는 것 이걸 탐진체라고 하지요 이 탐진체로 해서 생사윤회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구제하는 신통력을 얻었다 그 얻는 그 순간에 뭐냐면 선제 동자는 제 실지 원행지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행지는 방편 바람이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63개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원정진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원정진역구 주야시는요 그 정진하는 게 원으로 인해서 정진을 하고 일체의 중생을 구원하는 주야신입니다 중생을 구원하겠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대원 큰 힘이죠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제 동자에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온 우주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는 출리심임을 분물하면서 열 가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무수히 많은 보살인들이 지닌 행을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우주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랬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을 낸다는 것을 환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같이 서야 되는데 그저 삶이라는 털 위에서 그냥 대충 대충 맞추고 살자 내가 뭘 하겠어 세상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중생을 위할 때는요 대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중생을 위할 때 대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참 거창한 말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 바로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내게 되면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갖다다가 내가 대비심으로 마음을 서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각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느끼면서 나왔습니다 이쪽 방송국으로 올렸고요 문을 여는데 우리 절에 야생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애들은 야생이지만 절에 와서 삽니다 저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일합니다 제가 늘 먹이를 주면서 그 애들을 보살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제가 문 소리만 나도 그 고양이 두 마리는 곧장 그 내 문 앞으로 뛰어옵니다 뛰어오면 아주 반가운 목소리를 내죠 아주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뭘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먹이를 주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와 제가 마음이 아주 즐거울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하는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요 그 애들도 와서 그저 바라만 보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에 온다고 준비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오면요 애들이 목소리 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선의학에 따라서 우주도 바꿀 수 있다는 법문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저하고 대화는 소통이 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내가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니까 서로 동하게 되는 거죠 또 바꾸어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기분이 좋은 날 그 얼굴은 환해집니다 기분이 상하면 그 얼굴은 투박한 얼굴이라든가 성내 얼굴이 되겠죠 그 마음을 서면은 스스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정진였고 주아씨는요 중성을 위해서 대원을 무량중생들 하여금 발심케 하고요 또 그것을 또 깨달음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대원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찌보살로 들어가서 원바라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재동자가 이제 원바라미를 얻죠 여기에 원은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이 아니고 대원입니다 중생을 우주를 다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을 대원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64번째 개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묘득 원망 구반이오입니다 묘득 원망 구반이오 이게 묘득 원망 신이죠 이게 아주 참 거룩한 뜻이 풍겨집니다 묘득 원망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죠 원망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원망이라고들 묘득이라는 묘한 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다가 도리천에서 호명보살 이름으로 하늘 중생을 제도하시다가 이제 사바세에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마야부인 태중에 입퇴를 해서 마야부인이 열 달이 지나가지고 만삭이 되는 몸으로 친정에 해산을 하려 갑니다 그래 가다가 눈빈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빈이 동산에 나타나신 신이 묘득 원망 신입니다 이 신이 선제 동자가 어릴 때 태어난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난 그 당시 그때 시에 눈빈이 동산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선제 동자는 이 신에게 보살을 닦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혜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제 부처가 되려면 열혜의 가문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열혜의 가문은 어떤 것이냐 열혜가 태어나는 어머니는요 다음에 태어난 어머니도 그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어머니도 그 어머니이고 지금까지 태어난 어머니 부처가 태어난 어머니를 보고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 7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이렇게 하죠 그 보살이 누구냐 하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불모라고 하죠 불모 준제보살은 7구라고 하면 99억의 항아사 부처님의 어머니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법화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등명 부처님이 태어나고 또 이를 등명 부처님이 태어나고 또 이를 등명 부처님이 태어나고 할 양 없는 이를 등명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 부처님의 어머니가 준제보살이고 그 준제보살이 어머니를 항상 태어나게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가문에 어떻게 하면 태어납니까 그럼 열애로 태어나려고 하면 그 어머니가 열애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셋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해야 한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러면 우리 부처님들이 절에 오면 불상 앞에 보식을 올린다든지 또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꽃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공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공양입니다 그런데요 공양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널리 생각을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서 공양을 지을 때도 우리 남편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우리 자식에게 올리는 공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성껏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알보리심을 바라고요 세 번째는 법문을 관찰하여 행하고요 네 번째는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고 여섯 번째는 가문의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의 힘과 광명에 의지하고 여덟 번째는 지의 문을 관찰하고 아홉 번째는 장음을 널리 나타내고 열 번째는 여래의 땅으로 들어가면 여래의 가문의 능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서 선제 동자는 제구지 선해지를 얻게 됩니다 구지보살은 역바람이를 닿게 됩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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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